이렇게 해가지고 오... 주인공 오박해 누나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이렇게 간 다음에 손 씻고 다시 나와가지고 강으로 들어갖고 한다고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더라고 그럴 것 같더라 어? 뭐야? 이제서야 안 해 어? 백설아? 아 세상에 살다가 살다가 내 방에 다 갇혀보네 난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어 너가 저 방구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서 그래 맡아보면 말이 달라질걸? 그래도 난 지금이 좋은데 하하하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힌트를 하나 더 갖거나 15분을 갖거나 선택권이 더 없을 것 같은데 1분 몇초밖에 안 남았어 그래 15분 더 해 오리온한테 히트 받는 건 자존심이 좀 상하지 그럼 15분 연장하는 걸로 권측을 빕니다 아하하하 아우 15분 남았네 이제 이 상자만 열면 나갈 수 있어 네 자리 번호의 단서가 어디 있을 건데 네 자리 번호의 단서가 어디 있을 건데 어? 비비큐? 바비큐? 바비큐가 뭐지? 비비큐가 뭐지? 오 나 알았다 이번 주 주말에 바비큐 구워 먹기로 했거든 엄마랑 그럼 1월 8일이니까 0108 오 나 천재 오리온 두고 보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아 아 안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날짜가 아닌 것 같아 날짜가 아니라고? 비비큐 트러스이 이 이는 이거 같고 이건데 비비큐? 아무리 봐도 비가 없는데 여기에 비 비읍 벽 벽 벽 아 이건 아니야 B, B, Q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 H, I, J, K 설마 어? 이거 설마 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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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7이다 오 대박 어? 어? 열었어 오 열렸다 오 남 반장 237이다 308 어? 걸 그렇게 남반장 20초 남았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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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 야 아 맛이 없더냐 뭐 마셔 때 너 죽을래 왜 오바퀴 나도 나랑 6학년 가다 놨잖아 서라 누나도 가둬놓고 아 아 오비키 맛이 없더냐 아 진짜 아 너네 진짜 재밌었다 어 반장의 형 잘한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너가 문제 된 거냐 나랑 서라 누나 둘이서 뭘 좀 한다 아 뭘 아 힘들었다 비키아 너 대성공 해야겠다 아 내가 아니라 남반장이 다 있어 오바퀸 하나는 하나도 못 맞추던데 아우 죽는다 야 남반장 너가 대성공해 으 으 방 탈출하기 대성 으 아 어 아 아 여기 우리 꿈을 향해서 아 아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